바비앤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비앤제이 멤버별로 듣고싶은 노래방 애창곡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분에게 무반주 섹댄 섹시한 댄스 말고 코믹 댄스로 합시다 다 어려워 오케이 당돌한 여자 당돌한 여자 야야야야야 입말라요 말해 그대여 살고 싶었어요 자 종료하겠습니다 점수는 34 뭐야? 뭐야 이거?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? 기준이 뭐예요? 이 기준이요? 네 지 마음은 되나 자기들아 자기들아 여기 갖다 대구만 가까이 갖다 대구만 되나? 소리들어 이게 진한일 거야 슬픔이 가기까지 영원히 자 점수는 50점 우선 건지는 살아남았습니다 나 이런 거 하면 내가 제일 꼴찌한단 말이야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볼게 자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원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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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0점이 점수예요? 아니 100점이래요 사람들이 저희 옆에서 도와줄까요? 아 그래서 좀 도와주면 아 역시 가비엔젠이 팀옥바라 여러분들 검색 한 번씩 다들 감사드리고요 회사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조만한 사람으로 1, 2, 3, 4 아 아 너무 쏟아 방금 마비엔젠이 앞으로 활동 몇 년 하든 이 짤은 흑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